네, 오늘 먹방! 먹방 할거에요. 먹방? 네. 아이씨, 먹방이 너무 맛있다. 중국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 없으니까 그쵸. 바디 바디. 어떤 사람은?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today, I'm trying 그 고신탕, 아니면 영양탕, 아니면 우프 우프 지게, 아니면 dog meat soup. Again, I'm here with my friends Nicholas and Sam. This is the 주인 of our restaurant. 원래 고신탕? Mystery lesson. I'm super excited.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의 비듬으로 알레르기 고생해서 오늘 복수할게. 오 마이 갓. 들어가줘. 아니요. 이쪽은 먼저 가서 탐으로 하고 딱 생선구이 먹고. 둘이 생선구이는 둘을 보신다. 네네네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생선구이는 고등아 하나, 삼치 하나 줄까? 아, 삼치 고등아. 삼치 고등아. 네. 보신다는 2개? 두 개 삼친 생선구이? 아 나도 생선구이 맛있다 일단 고시장 남 따먹고 생선구이 다 먹으면 네 같이 먹을게요 mentally excited because I heard about this like this morning you know typical people you're done but then over the years I've cultivated just like disdain for dogs because I'm allergic to them so now I'm allergic to them I was given a pet when I was born 그리고 그 2일간 이후에 가장 큰 네이버가 잊지다. 그래서 부장님이 이 saker에 불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3년 전까지 14년 전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너네던 매일 저녁에 그거를 보았다. 이름은 Molly. 그리고 매일 집으로 갔다 왔다. 저는 이렇게 놀랐을 때까지 죽을 것 같다. 제가 사실 죽을 때는 방금 죽을 때가 있었다. 그저 모두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한국인에게도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라고 말하자면 다가가 죽을 때가 있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나는 다가가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왔을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갔다 온 시골을 방문해 주신 가족들 그리고 내 계란을 먹으러 왔을 때 그래서 이 소고기야 그런데, 이 소고기의 방식으로 먹으면 그의 방식으로 먹으면, 이 소고추장에 가진 소고추장 그리고 제 가족들은 이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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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먹은 후에 다 먹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는 그냥 두 번째는? 아니,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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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먹은 것 같았을 때. 뭐하고 싶어요? 이게 첫번째는? 저는 이만큼은 안전한 것 같았을 때요. 일단은 이만큼은 안전한 것 같았을 때요. 오, 제가 좀 더 많이 먹었을 때요. 제 stomach도 잘 안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을 때요. 그는 beef, chicken, pork. 인테나? 인테나는 괜찮은데 아이안을 잡는거죠 아니.. 너는 아직 안해본다고 수업받는 김치 진멧받는 김치인데 친구가 수업받는 김치 이벤트 보내주고 특별히 나도 밥 사서 먹으면 맛있어 수업받는 김치 수업받는 김치 수업받는 김치 다 같이 만들어볼께요 숟가락이 있고 네 이렇게 이정도 넣고 어디에 못 들어도 이게 그 개고기에 찍어먹는거에요? 개고기. 쉽게 다데기. 다데기. 찍어먹는 다데기. 식용식초 약간 넣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다 고개약채 찍어서 밥만에 먹는다. 알아요. 이걸 먹으면 이 치즈는 를 찍어서 치즈는 이 치즈의 를 입고 이 치즈의 를 넣을 수 있는 겨울을 넣을 수 있는 를 넣을 수 있는 겨울을 해줘요. 이 치즈는 다데기. 다데기. 이게 식초, 면이 돼지, 참기름, 씨미 오일, 레드 빼빼로, 고추장, 그리고 블랙 페빼로 블랙 페빼로. 4-5 ingredients. 여기가 이거 이걸로 마 gobier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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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스푼의 스푼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딴는 정말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기름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스푼의 스푼은 좀 더 강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스푼의 스푼의 스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푼의 스푼에 들을 때, 그는 제가 먹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푼의 스푼을 얻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이 스푼의 스푼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푼의 스푼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더 멜론콜리 약간의 시럽이 보다. 소스에 넣어. 이 정도면. 고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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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고프장은? 고프장은? 진짜 고프장은? 고프장은? 이 정도는 너무 오래 걷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목소리도 마셔요. 사실 이 지금 수프가 안 좋고, 수프가 잘 어울려요. 아주 핫팀. 일단 우리 친구들과 함께 먹으러 왔어요. 오늘 이 먹은 나의 동료들을 먹었어요. 이 먹은 autodog입니다. 먼저 이 먹은 나의 먹은 저희가. 삼치구? 구이? 삼치구? I don't know. 그리고 과덕구. 과덕은 high advanced. 맥크로.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트리한 핏, 맥크로. 맥크로의 친구. 삼치구는... 이게 다 똑같은 가족들. I don't know. 똑같은 가족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깨니 김치를 밥이 또 싸서 먹어봐. 이 깨니 김치. 네 감사합니다. 이 깨니 김치. 이렇게 삼치구? 응. 김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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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삼치구와 과덕구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제 제 생각은 제 제 생각은? 삼치구는 좀 더 단어. 네. 과덕구는 꽤 많이. 너무 네. 아주 oily.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는 왕국은 삼치구. 이는 왕국은 삼치구. 이는 왕국은 삼치구. 저는 삼치구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삼치구는 되게 크기. 아니. 제가 삼치구는 삼치구. 이는 왕국은 삼치구. 이는 왕국은 삼치구. 그는 왕국에 대해 더이지만. 두제. 두제. 동시에. 한국 국밥은 한국 국밥입니다. continued Would you come back here again? sure I would come back here as a foreigner take them blow their mind have them get this 맛나요? 다 Manufacturing What are your assessment? The fish was great Nicholas? Yeah, I like the fish too 다 먹으러 가야 할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